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입니다. 수업 간 협상에서는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조건으로 내밀고 어제는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치아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양당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인 상황이 것만 협상의 당사자가 불신만 더 깊게 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원내대표가 누구도 그렇게 제안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치적 뒷거래나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면 너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정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은 이 상황을 더 끌며 즐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원의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곡된 주장으로 협상의 판을 거듭찬 책임자로서 조속히 결자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의 여야 합의안을 한동훈 장관 전화 한 통화로 뒤집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더라도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기합의안 사안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마라톤을 뛰다 몰래 차를 탄 게 적발되면 바로 실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으니 잘못은 사과하고 나서 집권 여당으로서 양반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완주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도리입니다.